네. 우리 자산배분의 달인 강환국 작가의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 아마 이런 자산배분이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2600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 강환국 작가가? 응. 어, 그래요? 응. 강환국 작가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둘 다 같이 한 송식이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도 좀 빠졌고요. 어제 우리 증시도 힘이 없고. 계속 이어질까. 여기 또 악재가 어제 또 하나 크게 터졌죠.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더 답답해지는 것은 반동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반동 시도를 계속 하는데 훌쩍 들어서 계속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특징 좀 부터 말씀드리면요. 나스닥은 강부합 끝났고 다우는 약부합 끝났고 S&P500도 약부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FNC 회의를 있었죠. 결과를 앞두고 상승 시작했어요. 어제도 장둥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나스닥이 장중 고점이 플러스 3.42%였습니다. 저점이 마이너스 1.09%고요. 종가는 부합에 끝난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변동성이 있었는데 일단 이벤트를 두려워했고 그것이 결과 이벤트 종료를 생각하면서 상승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파울 의장 기자회견 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좀 이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울 의장 기자회견 후에 딸랜드스가 오르고 원화가 오르고 10년 만기 국제수익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막판에는 또 약간은 또 돌려서면서 혼조 상태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인텔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을 하면서 어제 필라델의 반대주의 수는 1.6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는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제 FNC 회의 끝나고 파울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보셨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 수준까지 다다랐다. 고용의 부작용 없이 금리 인상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물가는 둔화를 전망을 하지만 장기 리스크로 존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시 정책 수단 사용을 할 것이다. 여전히 상방 압력이 있고. 그러나 좀 기대하는 것은 변명현상은 결국 해소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물 경제는 좋다.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 없다. 어떤 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가장 관심을 가졌던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시작을 했다. 3월에 추가 사항을 공개할 것이다. 지금 얘기할 게 없다. 현대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축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러나 기준금리 조정이 우선이다. 기준금리 조정을 하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적절한 시기는 곧 딱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3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첨부로 FNC 회의는 홀수달에 있습니다. 1, 3, 5, 7, 9, 10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반기 온기에 있는 6월과 12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할 것이다. 고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실물경제는 2023년까지 괜찮을 것이다. 지금은 금융정책보다 실물경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시장이 왜 하락했느냐. 두 가지의 저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본 것 같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걱정만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생각했던 건 뭐냐. 기대했던 것은 어떻든 간에 금리 인상이든 양천기축이든 가이드라인을 일정을 공개해 주기를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하나도 없고요. 3월에 하겠다. 3월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을 그냥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0.41% 하락해서 2,709포인트 바로 전에 있었던 하락의 저점 난이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코스탄은 0.83%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코스탄 0이 플러스 1% 전후까지 또 반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이 아침에 반등을 할 때 선물을 약 2천기약 매수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107기약 매도로 끝났어요. 즉, 일부분 매도했던 것을 환매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서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576억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보였고요. 좀 아쉬운 대목은 기관이 어제 163억 매도였는데요. 연기금이 1,604억 매도를 했습니다. 뭐 LG엔솔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지수가 2,700포인트 때도 연기금이 계속한다. 그럼 연기금은 더 아래를 보는 건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또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어제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의 시가총회 2위고요. 에코프로는 3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에 제일 좋았던 주식이죠. 네. 시총회 굉장히 높은 주식이고요. 내부적 거래 조사, 검찰 조사가 있다는 것 함께 에코프로에는 19%, 에코프로가 27% 하락을 했는데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회사 내에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향후 내부적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 매매에 대해서 차익식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것으로 인해서 회사의 펀드멘탈이나 회사의 향후의 경로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에 좀 있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지금 취약한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곧바로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일부 직원들의 이런 내부 거래로 인해서 조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은 또 다시 이것이 곧바로 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좀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좀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발표를 보니까 핵심 임원들이 2020년 2월 3일 날 SK이노베이션하고 대형 수주를 하거든요. 2조 7400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공시 이전에 핵심 임원들이 이걸 사가지고 당일 공시 당일날 20%가 올랐고 그다음에 5만 원대였던 게 9거래일 연속 상승에 9만 원 따블랐다는 얘기죠. 그걸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핵심 임원들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게 이제 보도된 데이니까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른 종목 있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가장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자력 전력 설비 2차 전지 장비 은행 항공 중소형 철강 그래서 지수는 약세인데 종목별로는 반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참 힘든 반등. 제 심정입니다. 장중혜는 반등을 시도하는데 그냥 계속 외국인들 매도가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못하는 것은 시장이 뭘 기다리는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런 또 고민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써보면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요. LG에뉴선션 온 상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리밸런싱이 종료되는 걸 기다리는 건가.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하방 포지션이 지금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청산되어야 되는 건가. 이것으로 인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증권업계에 우리 종사하는 우리 증권사 직원들은 이 두 번째를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SC 결과 회의 결과 시장이 예측 가능한 긴축가이던스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건 지금 발표가 됐는데 3월로 미뤘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미중 미뤄 분쟁 완화나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쭉 써봤는데요. 일단 위에 있는 두 가지가 가장 당면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요. 일단 LG엔솔의 상장 오늘 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어떻게 될지 다들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이것이 좀 종료되고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하박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을 보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또 물론 하락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좀 가능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건 스시각과 바뀌기 때문에 3시 기준으로 제가 숫자를 한번 추정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2월 10일, 11서부터 1월 26일까지 현재 상황의 수치입니다. 12월 10일이 뭐냐면요. 12월 선물 앞서 동시 만길 다음 날입니다. 동시 만기니까 끝났으니까 그다음 3월물을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1월 26일까지 어제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363포인트. 어제 3시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물 3월물에 외국인들의 매도 계약 수가 5만 485계약입니다. 통상 5만 계약을 잘 넘지 않아요. 마지노수로 생각하는 5만 485계약을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4.74조 정도 되고요. 개인들이 약 9,844계약 매수, 기관들은 3만 8,817계약 매수. 그래서 포지션이 미결제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5만 계약을 넘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콜 매도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콜 매도는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이익을 보는 콜 매수, 시장이 내려가서 이익을 보는 콜 매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푸트는 시장이 내려갈 때 이익을 보는 품매수, 시장이 반대로 올라갈 때 품매도가 이익을 보는 거죠. 이제 콜 푸트에 대해서 개념의 작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을 어제 제시 기준으로 봤더니 콜 매도를 가장 강력하게 어떤 지수부터 많이 했는지 품매수는 어떤 지수부터 많이 했는지를 살펴보니 콜 매도는 372.50포인트, 품매수는 385포인트로 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어제 지수 363포인트하고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봤더니 콜 매도는 2800포인트서부터 콜 매도가 집중적으로 있고요. 품매수는 2890포인트부터 집중적으로 품매수가 있습니다. 이 품매수가 굉장히 수량이 이번에 늘어났더라고요. 이번 단기간에 이들이 이 포지션으로 인해서 여기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것들을 올라가는 걸 좀 방어하는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하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실제로 프로그램 거래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900포인트, 2,890포인트가 2,900포인트라고 치고 2,900포인트 하향 돌파는 언제 했냐면 1월 17일 날 했습니다. 1월 17일 날 했는데 외국인들이 1월 17일 전날인 1월 14일까지는 1월 달에 2조 8천억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1조 8천억을 좀 매도했어요. 그 무슨 표현을 쓰려고 하는 거냐면요. 품매수를 강력하게 구축했던 2,890포인트 딱 구축하면서 곧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지수를 가지고 상방으로 어디까지 보고 하방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3월물에 대한 지금 옵션은 매월 만기가 있고 선무는 3월물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증권업계의 지원들끼리는 전부 다들 외국인들의 매도 포션 이것이 구축된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약간 속보 좀 전해드리자면 북한이 또 쌌습니다. 북한 또 쌌고요. 동해상으로 합참이 쌌다는 소식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미사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CNN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CNN은 아직 그런 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전자가 자율주행차 옴니파트를 공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도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와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또 시장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MBT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MBT? 네. 창업자 2명이 보유주식을 전략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안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가져왔냐면요. 보호의 수 해제 즉시 전부 다 매도했다는 거예요. 전략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또 안 좋은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실체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이 서비스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 뉴스는 그냥 가져와봤고요. 딱히 뭐 자산 가치가 있거나 이런 회사가 아닌 경우에. 뭐 그냥 보호의 수 해제 즉시 그냥 다 팔아봤다는 게 황당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한번 가져와봤고요. 테슬라가 신용등급 상향이 됐네요. ba3에서 ba1으로 2단계 상향이 됐고요. 아직까지 뭐 적격신 등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면 재무구조가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면 지금 현재도 낮은 등급이지만 향후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거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텍사스 인트러먼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요즘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이번에 호실적 발표했고 예상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산업용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성장성이 있고 기회가 있다. 이런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